김동현! 어디가! 아 김동현! 일로와!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은 안돼. 왜 안돼? 데빗은 어때? 데빗 좋은 이름 같지 않아? 헤이! 라이스 부이! 루저! 내 귀에 줘! 마이클레스! 라이스 부이! 라이스 부이! 라이스 부이! 라이스 부이! 라이스 부이! 에이울 다사신 легitan아! 왜 다른 놈이 곧까? 대로 하는거야? 대로 대로 오기라는거야. 쟤 대로 하는게 웃긴거니? 그리고 두번째 대로 오기! 마이클, 제빗! 엄마! 엄마는 너 이상하게 생긴거 같아? 잘 들어. 남자는 인생에서 딱 세번만 오는거야. 너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엄마가 죽었을 때 그리고 아빠가 죽었을때 울거나 약한 모습 보이면 다른 사람들 다 더 무시할 거야. 알겠어? 그냥... 시간에 너무 빨리 가. Mom. Can I ask you something? What is it? Can you tell me about my dad? I don't want to talk about him. Why won't you ever tell me anything about him? She never stopped worrying for her son. She never stopped worrying for her son. 한글자막 by 한효정